국세 수입 부진으로 지방교부세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재정위기 TF를 가동 중인 의정부 씨가 세원 등을 발굴하는 시책 공모에도 나섰습니다. 의정부 씨는 어제부터 행정망을 통해 세출 예산 절감과 세입 확충,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F도 시청 전 부서와 공단, 출연 기관을 상대로 세수 확보 등에 대한 부서별 해법을 별도로 수렴해 당면한 재정위기 대응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